가난보다 물이 더 철실했기 때문이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볼리비아 정부가 나섰지만 티키파야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작년에 돌연 중단됐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받았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이 불법을 받았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이 불법을 받았다. 다키니안 맥주 측은 일부 주민들이 불법을 받았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격하는 일입니다. 해 맞대움을 예고한 따키냐 측과는 언제 어디서 충돌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미 벼랑 끝까지 몰린 주민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계곡 위쪽에 수도관을 설치해 공장으로 흐르는 물을 마을 쪽으로 돌리려는 계획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띠키파야로 흐르는 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불리비아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사람을 위한 물이 첫째고 기업을 위한 물은 맨 나중이다. 개국에서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탱크까지는 1km가 넘는 거리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오늘 안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돌덩이로 가득한 땅을 파는 건 장정들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 이날 작업에는 가구당 1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수업은 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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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등이 있습니다. 통한 트레이너가, 유지한 나무가, 유지한 나무가, 유지한 나무가, 유지한 나무가, 유지한 나무가, 유지한 나무가, 여성도 부산을 잘 쓰기가 없다. 그래서 수업은 매우가 더 좋은지 말한다. 바로 치켜라우스